움보의 집에 왔습니다. 미스터 선샤인 촬영에서 좀 유명해졌죠. 예전부터 영화 많이 나왔었구요. 아주 예전에 왔는데 좀 뭐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 저 밑에 진짜 저 밑에서 대놓고 올라오는데 여기 입구를 다 막아먹었네. 여기 그때 막 뭐 쳐놨었어. 여기 뭐 무슨 친구야. 아 아파요. 여기 가져가. 뭐야. 여기 뭐가. 보이셨어. 어 아. 아. 좋아. 아. 응. 고춧가루 고춧가루 산책을 열어보았습니다. 산책을 위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책을 위치한 곳에서 산책을 위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가 내가 본인도 해외이 여기는 진짜 못이야. 오신이 이긴다. 오신이 이긴다. 뭐지 이거 신기하다. 오신이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해요. 이걸로 마감되겠다. 지금 미술가는 뭐야? 천둥 소리 들려 비둘기 아니야? 닭이야? 아 비둘기인가? 구구구구 거리는데? 포도가 아직 들익은 건가? 청포도인가? 들익은 거 같은데? 들익은 거겠지? 예전 만원짜리 세종대왕 디자인 하신 분이시죠?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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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아무도 없어서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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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 나의 크기로 쇼핑을 보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